여기 앵무새에요 앵무새 앵무새가 아픈 앵무새 치료중이라는데요 초록색으로 너무 색깔이 예쁜 앵무새 누기냐 앵무새에요 아픈 앵무새 치료중이에요 창문을 두드리지 마세요 앵무새 좀 와요 아유 귀여워 아픈 앵무새 여기는 아프진 않나봐요 빠릿빠릿하네 오색앵무새요 색깔이 주황색, 보라색, 초록색 노란년도 아주 예쁘네요 예뻐요 저는 이제 밥그릇에 들어가서 밥먹고 있고 주황색, 보라색, 초록색, 노란색 아주 다섯가지 색이래요 다섯가지 색 아주 예쁘네요 벌레를 물어서 먹여주고 있어요 아유 이거 좀 봐 왕관앵무새 벌레먹고 있어요 저기 하얀 응 누가 벌레를 주니까 벌레를 먹고 있어요 저 아래도 있어요 우와 아이고 좋아요 이따 놈은 슬슬 기관이 됐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라고 이렇게 창물 두드리나 봐 우리는 안 두드렸는데 확 올라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잡고 이렇게 흔들림을 주고 이렇게 흔들림을 주고 감사합니다.